해볼게요 돈 안 주는 이재명 한숨 흑흑흑흑흑 돈 잘 주는 이재명 세금 콸콸콸콸 아니 잠깐만 대본이 너무 악의적인데? 끊어버려 또 인터뷰하다 딴 얘기하면 내가 끊어버릴까요? 네 아니 저희는 세븐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아니 내가 끊어버릴 거예요 돈 안 주는 이재명 한숨 흑흑흑흑흑흑 돈 잘 주는 이재명 세금 콸콸콸콸콸 아니 잠깐만 대본이 너무 악의적인데? 끊어버려 또 인터뷰하다 딴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릴까요?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? 이 이재명 아니고요 이재명 꺼져! 윤석열이 짱이지? 윤석열이 최고예요! 이재명! 와! 이재명 꺼져!